지금 배워볼 동작은 스타킹을 활용한 뒷팔 운동이에요 뒷팔뿐만 아니라 겨드랑이 쪽에 체지방이 많이 붙어서 고민이신 분들한테 효과적인 동작이에요 특히 팔 라인이 늘어지신 분들 이 동작 따라해보세요 그럼 스타킹을 잡는 것부터 배워보겠습니다 그대로 스타킹을 겹쳐서 그냥 잡고요 이거를 반으로 접기 전에 내가 양쪽으로 손을 감아서 강도를 조절하셔야 돼요 해보겠어요? 양쪽으로 감아서 각자 개인에 맞춰서 저항 강도를 조절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팔을 뒤로, 앞뒤로, 기역, 니은으로 접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아래 팔은 고정한 상태에서 한쪽 팔을 위아래로 접었다 폈다 해주면서 뒷팔 근육을 이완 수축해주세요 다시 계속해주세요 이때 마찬가지로 보폭이 중심이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다리를 모으거나 또는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해주세요 이때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무릎 관절에 힘을 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관절의 모양을 만들어주시고요 팔꿈치는 내 귀 옆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팔을 접고 피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정면으로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쭉 팔을 뻗을 때에는 팔의 근육이 수축이 돼요 다시 뒤로 접어줄 때는 쭉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해주세요 다시 팔을 뻗을 때 호흡 내뱉고 내려갈 때 호흡을 마셔줍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양쪽에 8번, 8번씩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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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